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오늘 또 밥 없어요. 얼굴에 뭐가 나네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찍을게요. 좀 멀게. 안 보이게. 오늘은 코미디영상 이용해서 중국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영상 보세요. 에, 시프아. 쯔시쯔 도어치야? 80. 50. 이 라우아, 50. disparity. абсолют, 좀 빨 Goku. ви한 correlation . 에, 시프아. え, 시프아. Cry spreading. 市区,市区,市内,多少钱而매요? 市内까지 가면而매요? 师父,去市区多少钱? 80. 50,行吗? 80. 80, 80,问. 50,行不行? 50,行不行? 5시, 돼요? 안 돼요? 行不行, 이 말는 헌정할 때 많이 사용해요. 뭐 뭐,行不行, 돼요? 안 돼요? 50,行不行? 50,问 돼요? 안 돼요? 50,你拉我啊, 50. 50,你拉我啊, 50. 50,你拉我啊, 50. 포인트 바로 라요, 라. 拉 동사할 때는 잡아 당기다, 당기다, 끌다 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拉, 근데 여기서는 라人이에요, 라人. 拉人은 사랑을 태우다는 뜻이에요. 你拉我啊, 당신 나를 태워주냐? 당신 나를 데려주냐? 你拉我啊. A拉 B, A는 기사, B는 승계. A拉 B,你拉我啊. 당신 나를 태워주냐? 看什么呀,安全带记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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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安全带记好. 영상 봐주세요. 저 먼저 갈게요. 안녕!